음악 우리가 가정에서 기르는 식물은 잎 앞면에 왁스층이 있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왁스층에 미세먼지가 흡착이 돼서 제거되는 게 있고 잎 뒷면에 기공이 있는데요 이 기공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흡수돼서 제거되는 게 있습니다 음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세먼지가 잎이 넓을수록 많이 제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잎에 갈래가 많아서 공기가 흐름이 이렇게 이파리 사이로 잘 흘러가는 식물일수록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넓이를 20제곱미터 정도로 봤을 때 3.3제곱미터당 한 개 그래서 거실에는 큰 식물인 경우는 한 4개 정도 들어가면은 실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겨울이다 보니까 추워서 환기를 못 시키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 보니까 공기정화 식물이 좋다고 해서 저희도 몇 개 들여놨는데 확실히 들여놨다 보니까 공기가 좀 산뜻해진 것 같고 기분도 좋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